네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월 FNC 회의 결과가 확인된 후 상승 반전했고 오른복을 확대하며 마감했습니다. FED는 지난번 회의 대비 보다 긴축적인 정책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그 수위는 투자자들이 사전에 예상한 바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FED는 내년 3월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2022년 연말까지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일 미 국채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보압권에 머물렀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잘 반영하는 10년물 금리는 1BP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인데스는 하락세를 나타냈고 국제 유가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임 대비 1.63%, 다운은 1.08%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15% 상승하며 여타 지수 대비 견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3.69% 오르면서 그간의 부진을 일시회에 만회했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셀 2천도 1.65%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의 대형 기술주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메탈 플랫폼스가 2.5% 전후의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2% 가까운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도 1.8% 올랐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두드려졌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각각 7.5%, 8.0% 상승했고 ASMR과 퀄컴도 4에서 5%대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날 2.9% 상승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기존 배신 효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3일 연속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의 지속 증가 소식은 이날 경제활동 재개 수혜지들의 약세 요인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IT가 2.75%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그리고 부동산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에너지는 유일하게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페드가 제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내년 3회 금리 이상과 함께 내후년에도 3회 정도의 금리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대비 분명 긴축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러나 이미 금리 선물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의 가격은 이를 선반영에 놓은 상태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전보다 감소한 만큼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